기본 수열 알고리즘 가운데서 등차수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등차수열에 대하여 200번째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등차수열은 2, 8, 14, 20, 26,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차수열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 증가나 감소하는 크기죠. 차이가 일정한 게 바로 등차수열입니다. 보시면 등차수열이란 각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다음 항을 만드는 규칙을 갖는다. 이때 더해지는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만약 a1을 첫번째 항, 초항이라고 하고 a1을 두번째 항이라고 하면 a2는 a1보다 d만큼, 공차만큼 더 많은 거고요. 세번째 항은 a2보다 d만큼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a1보다는 d의 두배만큼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m번째 항은 m-1번째 항보다 d가 많습니다. 물론 d가 음수가 되면 줄어들겠죠. d는 공차, 동일한 차이의 공차라고 하고 m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초항에다가 이런 공차 d를 m-1번 더하면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나면 a는 a1 플러스 m-1 곱하기 d의 형태를 갖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2, 8, 14, 20, 26, 32는 이걸 분석하면 d가 얼마일까요? 초항은 2죠. d는 8 빼기 2, 그래서 6입니다. 그래서 공차 d는 6이다. 문제는 초항부터 200번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반복구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등차수율의 개념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a1부터 aN까지. 각각의 이웃한 항 사이는 d만큼씩 공차가 더해집니다. 순서두에서 사용하게 될 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a는 초항을 나타내죠. 여기에서는 값이 2이고요. d는 공차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6입니다. s는 초항부터 200번째 항까지의 합을 보관하는 변수인데 초기값은 초항 a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으로 잡고 시작해도 되지만 어차피 초항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초항 a로 초기값을 잡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은 이 등차수율의 항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값을 초항 a로 잡았다면 초항은 s에 이미 더해졌기 때문에 n값은 2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s를 0으로 두고 초항 a를 더하기 시작했다면 n은 1부터 하면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a에는 n번째 항을 나타낸 변수인데 a 플러스, d가 n 마이너스 1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차수율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스타트에서부터 n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s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s가 200개의 항에 대한 합을 보관하고 있는 변수를 상징하는 거겠죠. a는 초항입니다. 등차수율의 초항이기 때문에 값이 2로 되어 있고요. 초기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죠. 다음에 등차, d는 6. 모든 항목, 두 이웃단 항목 사이에는 항상 6만큼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에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 0부터 해도 되는데 이 초항 값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n은 2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1부터 시작하려면 s에 0을 집어넣고 그리고 s는 s 플러스 a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초항 값을 초기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건 처리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a에는 n번째 a 값은 원래의 초항 a 값보다 d가 n 마이너스 1배가 많죠.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n 값이 나오죠. 그 n 값이 an의 그 n이 1부터 200까지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현재 s 플러스 an s에다가 새로운 an 값을 누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n은 n 플러스 1 다음 항을 준비하는 거죠. 이 다음 항 값이 n이 100보다 크면 100개의 등차 수혈에 관한 사업을 구했기 때문에 출력하면 됩니다. s 값을 출력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다시 이 3개의 칸에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디버깅 표를 볼까요? 여기 플러스 차트에서 보시면 변수로 사용되는 게 a, d, s, n, an, s하고 n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조건 기호 안에서 n이 이 북보다 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 표를 가시면 a, d, an, s, n, n이 이 북보다 크냐 이렇게 변수값과 조건수식의 수식 전체의 값이 각각 열로 잡혀있고요. 각 열마다 단계값, 단계값, 단계값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까만색 원본으로 1, 2, 3, 4부터 7, 8까지 칠해뒀습니다. 1, 2, 3, 4는 대개는 초기값을 주로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 구분 안에 있는 5, 6, 7은 값이 계속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요. 7번의 밑에 있는 조건 소식은 반복을 끝낼지 말지를 표시하는 거고 마지막 8번은 여기에서 원하는 s의 값을 출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하고 d는 초항 공차죠. 그래서 1번하고 2번해서 값이 2하고 6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반복 구분이 진행되는 a에는 a에다가 d를 더하는데 n-1번만큼 횟수를 더한다고 했죠. 여기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등차수열의 n번째 항 값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를 곱하기 d다. a는 초항이고 d는 공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른 식에 의해서 2에다가 6 공차를 더하니까 8 8에다가 계속 d를 더해가죠. 16, 20, 26 그래서 1190, 1196 이런 식으로 이웃한 항 사이에는 공차 d만큼씩 크기가 벌어져 있습니다. s는 이러한 등차수열의 항목들을 누적하는 거죠. 처음에는 a로 잡혀있죠.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게 초기 값이고요. 반복 구분에 가면 이 2에다가 새로운 an 값을 더하죠. 그래서 10이 되고 또 여기에다가 14를 더하니까 24가 되고 24에다가 또 an 값을 새로 더하니까 44가 되고 거기에 또 더하니까 26 그래서 7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진행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s에다가 이 1196 값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고 그 s에다가 다시 1196을 더 추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n 값이 2부터 시작하죠. 2, 3, 4, 200, 2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n이 200보다 크냐에 대해서 7번 단계에 가서 항상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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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그래서 반복 구분이 반영이 됐었는데 200이 딱 되는 순간에 얘가 true가 되죠. true가 되면서 8번, 검은 번호 8번에서 s를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s를 출력하면 종료되게 됩니다.